벌써 22분이나 되어오셨네? 시작하자마자 헐 헐 안녕 뭐해? 이동 중 예 여러분들 벌써 5만 분이 들어오셨네요 나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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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쟤 귀여워요? 왜이렇게 깜짝이야 안녕 우와 나나야 안 피곤해? 하나도 안 피곤해요 어디 가고 있어? 어디 가고 있어? 미밀 나나 귀여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나를 좋아하는 방법 그때 형님들께서 되게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너를 좋아하는 방법보단 뭔가 나나를 좋아하는 방법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서 제목을 나나를 좋아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알려줘 알려줘 안 알려줄 거야 나나 너무 늦었어 지금 몇 시에요? 에이 여러분들 9시 33분밖에 안 돼요 제민이 한국에 잘 들어왔어? 잘 들어왔어요 밥 먹었어요? 방금 먹고 왔죠 왜 먹을게요? 왜 먹을게요? 여러분들 제가 이제 너를 싫어하는 방법은 뭐야? 너를 싫어하는 방법 촬영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널 안 좋아할 수 있어요? 평생 사랑해요? 저도 사랑해요 너실방 촬영 끝났어요 네 여러분들 너실방 촬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끝났다고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또 처음 녹화 때도 이렇게 개인 방송으로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방송 때 마지막 이제 녹화를 하고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개인 DM을 켰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첫 회 스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스포는 하면 안 되죠 나는 뉴스에 그 숟가락 푸신 그 아 아니 저는 잘 비뒀는데 왜 제민이 오빠를 좋아하는 방법 방법 뭐야 방법이 많아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진짜요 짱 저녁은 뭘 먹었어요? 뭐지? 그 고추장찌개 먹었어요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후기요 말레이시아 팬분들이 정말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이뻤어요 저희 그 그쪽에서 팬사인회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팬사인을 보면 이제 막 백그라운드 뮤직에 딱 깔려있는데 그걸 막 따라 불러주시면서 막 같이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맛있겠다 짱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회식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회식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있네요 근데 확실히 말레이시아 팬분들도 좋고 우리 한국에 있는 시즈니 여러분들도 좋고 전 세계에 있는 시즈니 여러분들은 다 이뻤 거 같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 잘 먹었어 우리 시즈니는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빨리 대답해요 나나 많이 먹어? 시즈니도 많이 먹어야 돼요 예쁘다 재민아 요즘 너무 예뻐 시즈니는 안 예뻐요? 시즈니도 예쁜데 사진 올려준 거 잘 봤어요? 진짜요? 먹었어요? 먹었어요? 잘했어요 먹었어요? 잘했어요 오늘 밥을 꼭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아프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먹었어 탕수육 먹었어 탕수육도 맛있겠다 나나 눈 너무 예뻐 진짜요? 떨망 떨망 배 터지겠어 배 터지게 뽑아야 돼요 대신 그 체는 하면 안 되고 그 딱 전까지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 이 정도까지 이게 너무 이렇게 시즈니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? 너무 귀엽다 생머리 예쁘다 너무 귀엽다 나나가 짱이야 너무 사랑스럽잖아 진짜요? 배불러? 아 진짜요? 근데 저는 아까 저녁 먹어요 지금 회식하고 왔어요 회식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다이어트 하라고 샐러드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? 건강이 중요해요 네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제 대본 첫 공개죠 네 이렇게 다 끝나고 왔는데 되게 정말 좋은 작품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막 대강이의 캐릭터를 설명해주고 싶기도 하고 약간 뭐 대사도 몇 개 해보고 싶긴 한데 그러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챙겨봐야 되니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야구지롱 소감이 어때요? 촬영 끝나서 이게 진짜 우리 이 드라마를 찍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너무 또 좋은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이제 또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서 힘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첫 방하는 날 V LIVE 해줄 거지? 모르겠는데요 그건 나도 모르는데 진짜 랩 같아 랩 아니에요 오늘의 TMI요? 오늘의 TMI? 지금 숙소 가고 있어요 요즘 셀카 너무 많아서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또 그 말레이시아에서 셀카 많이 올렸죠 너무 좋았어요 요즘 떼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끝난 것도 이제 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V LIVE를 켰고요 첫눈 이제 슬슬 숙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저녁 안 드신 분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저녁 안 먹으면 안 되지 지금 9시 40분인데 지금 저녁 안 먹으면 큰일 났지 배고프지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 나지 꼬르륵 소리 나면 안 되지 그때 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푹 쉬시고 이렇게 너무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요 알겠어요 저 숙소 가서 푹 쉴 테니까 여러분들도 푹 쉬어요 조심히 들어가 신진이도 조심히 들어가요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빠이빠이 너를 싫어하는 방법 많이 많이 봐주세요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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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 꺼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깜짝이